그치? 어쩔 수 없지. 캠코더지? 으후 신난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양생타 삼계탕의 특징은 0개 0개. 그래서 좀 닭이 작은데 대신에 엄청 부드러워요. 대파 좀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대파 좀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? 아, 무거워. 정말 신문하진 아니다. 안먹어. 아, 뜨거워. 안먹어. 아, 이게 좀 큰데? 아,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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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진짜 춥긴했다, 그치? 맛있어. 추구야. 응. 아, 뜨거워. 앞에는 내가 이렇게. 어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그건 맛있지. 탁진 아이죠. 이걸 좋아할까? 새로운 것을 먹게 됐으면 돼 잘했지? 응? 잘했다 잘했다 약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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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만큼 이렇게 안 되네 흐흐흐흐흐흐흐 의욕은 넘치는데 이런게 늙음인가? 약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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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? 안 나와?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잖아 한계탕도 있잖아 비싸서 그러면 tai- gel 자 에헤 시나hta 첫입은 퓨어하게, 둘째입은 깍두기야. 대표님 제가 방금 그 카톡 보내드렸는데 저희 그 변경된거 아니었나요? 저 너무 놀랐어요. 바로 전화드리려고 했거든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다 먹자 은행이 아닌데? 밤 아니야? 어머 이렇게 조금만 봐 맞는 거 같아 그냥 밥만 깨물어 봐 밥이야 너무 귀여워 밥을 자네 봐 맛있어 맛있겠다 는 어디야? 똥 식감이 잘 안되신다 대충 이거 왜? 얘가 잘 안되지 금방 담당 이게 집으로 순섬하게 먹으려고 소금을 안타는데 맛있었는데 소금조금 타니까 너무 맛있어 다른 요리가 됐어 그래서 마늘이 따로 나오나? 주장은 안에 밥 먹으면 좋지 고춧가루도 안타깝게 먹을 수 없는 일에 밥 먹으면 안타깝게 먹을 수 없지 밥 먹으면 안타깝게 먹을 수 없는 일에 밥 먹으면 안타깝게 먹을 수 없는 일에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 아는 데는? 아는 데는? 아는 데는?